강스템 바이오텍이요. 강스템 바이오텍이고요. 매숫가랑 비중이고요. 매숫가가 좀 높아요. 5천원에. 아니 뭐 5천원을 떠나서 최근에 주가가 완전히. 아니 저 임상 실패 뭐 저기요. 알았습니다. 5천원 매숫가랑 비중이 얼마요? 15%요. 5천원에 15% 5천원에 15%요? 네. 오래됐어요. 일단 제약 바이오를 투자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제약 바이오는 뭐 아니면 도예요. 왜냐하면 강스템 바이오텍이라는 이 회사를 딱 가서 재문제편만 딱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게 돈을 못 벌고 있는 회사인 건 명백한 사실이었죠. 투자하셨을 초창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어차피 적자가 많이 나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적자가 나는데 그냥 우리가 진짜 과자 사 먹는데 회식하는데 적자가 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회사인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뭐합니까? 라고 해서 위로 쭉 올라가 보니까 아,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구나. 줄기세포 배양역으로 갖다가 제품 만들어서 신약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신약을 갖다가 자꾸 승인받으려고 하고 있고 화장품 사업을 해서 줄기세포 치료제로 갖다가 줄기세포가 화장품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팔고 있는데 아직 매출이 잘 안 나오고 있는 거고 연구개발비로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직원들의 어쨌든 연구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인감이 나가다 보니까 적자가 계속 나는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의 단점이 뭐냐라고 하면 만들고 있는 약이 대박이 터져가지고 진짜 매출이 나올 만한 어떤 구멍이 되어준다면 아주 좋은 내용이 되죠. 그런데 매출이 안 나와가지고 문제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만들고 있는 약이 실패로 끝나버리게 되면 이거는 지금 완전히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약바이오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뭐 아니면 도의 과정을요. 그냥 스스로 겪으셔야 돼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임상이 성공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라는 것은요. 이 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잘 모를 거고 그 다른 의사들한테 물어봐도 의견은 분분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데이터가 충분해야 되고 기준에 뭔가 접촉이 잘 됐어야 될 거고 어쨌든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이렇게 주가가 폭락을 하고 내려가고 이렇게 급락이 나온다는 것은요. 그냥 자명한 사실, 원래 예견된 사실이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게 되면 주가가 폭락이 나왔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약바이오 투자하는 사람이 겪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대응 전략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지금 어쨌든 만들고 있는 약이 조금 실패로 끝났다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실패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러면 다시 보완을 한다든지, 다시 재임상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할 텐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 보니까 추감에서 하기에는 너무 불확실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요. 시청자님이 타협을 잘 봤어야 돼요. 중간쯤에 3,500원이 되었든 3,000원이 되었든 나는 뭐 아니면 더 투자 안 할래.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매도를 진행을 해야 되겠어 하고 사실 매도를 그냥 손절이라도 하는 게 좀 맞지 않았냐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있었다면 당연히 꽝일 때 패배감을 좀 느끼셔야죠. 왜냐하면 로또 샀는데 이번 주 꽝이면 그거 내 탓이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1등 될 거라고 기대하고 샀는데 꽝이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냥 꽝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고 돈은 날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응 전략이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습니다. 추가 매수 안 되고요. 일단 지금 이 자리에서 강스텐바이오텍이 만들고 있는 지금 제가 뉴스를 좀 보려고 하는데 화면을 좀 돌려볼까요? 광고들이 좀 많아서 뉴스를 조금 보고 싶은데 지금 볼 수가 없어요. 다른 거 화면 제 얼굴만 좀 이렇게 나오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강스텐바이오텍이 임상하고 있는 게 지금 임상 결과가 부진하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네, 부진하다. 부진하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퓨어스템 AD라고 하는 약이 임상 3사에서 1차 평가 지표 통계적 유의성 확보하지 못했대요. 그러면 이제 2차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 주가 바닥 잡고 난 다음에 뒤에 기대감으로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다 엿보시는 거 어떨까요?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많지만 만약에 결과가 너무 안 좋으면 이거는 지금 유상증자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회사가 지금 돈이 없잖아요. 자꾸 적자가 나다 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유불도 많이 깎였네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가진 돈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작년, 재작년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돈이 고래도 한 250억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올해 들어오면서부터는 한 200억대로 좀 떨어진 것 같고 분기별로 보니까는 지금 거의 100억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이 회사 1년에 200억씩 적자가 나기 때문에 100억이면 내년이면 회사가 상패해요. 부도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막으려고 한다면 유상증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악재가 터져버리게 된다면 주가는 여기서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청자님이 겪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약바이온은 웬만하면 투자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긁지 않은 복권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찢으세요 했다가 그게 1등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찢어라 말도 못하겠고 그래도 또 가져가라 말하기에도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애매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온 투자는요. 그냥 파멸의 길입니다. 그냥 자멸의 길이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추가 배수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천원대나 이런 데에서 자리를 어떻게 잡느냐. 유상증자 이슈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유상증자 최근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으니까 또 한다 이래버리면 주가가 1,500원 이하 1,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데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추가 배수는 안 되는 거고요. 반등 나가면 3,000원대에서는 그냥 저는 타협보고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거 지금 손실이 이렇게 나는 것보다는 한 30, 40% 손실로 마무리 짓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시청자님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서 손절할 수 있을까를 스스로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가능하면 반등 나올 때가 손절하신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에너지 많이 뺏기지 마시고 다른 종목들에 조금 에너지를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걸 잘 어루만지는 게 낫지 않을까 추가 배수는 다른 쪽에 활용을 하세요. 이 종목은 그냥 없다 생각하고 애물단지처럼 갖고 있다가 언젠간 반등 나와서 3,500원이든 4,000원까지 올라오면 팔까요 하고 전화를 주시면 저는 아마 팔을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